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논란에 대해 침묵해온 북한의 선전 매체가 오늘 갑자기 남한의 가짜뉴스와 보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건강 이상설 오보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남한에서 성행한 가짜뉴스가 사람들을 혼돈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 당국의 불리한 가짜뉴스를 유튜브 등으로 퍼뜨리는 주체로 남한 보수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 또 SNS의 발달로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는 우려까지 담으면서도 정작 가짜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보도가 오보로 판명된 만큼 이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태용호와 지성호 당생인의 주장과 이를 검증이나 비판 없이 보도한 보수 언론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지난 주말 북한 당국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는 최근 대동강 수산물 시장을 이용하는 평양 시민들 영상이 게시됐는데 북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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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